투자 서서 박우팔래? 네? 좋아 돼서 깡über 빨개 바리에이스가 돼야지 모야 모야? 쌌루이 하나 둘 셋 워워! 워워워! 외로운 서만한 100길 따라 300명 외로운 서만한 새들 여공양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랑 웃겨도 더욱 떠는 우리의 땅 우리 땅! 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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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내가 내 기억으로 이 춤이 있었던걸요? 워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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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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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왜 어디서 외친거야? 운동해 그거 춥다고 뭐 이러면서 뭘 외우라는거야 이상한걸 막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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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청탁이 내 섹시축을 봐야되지? 아 그거 좀 그거 좀 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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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밥 주자 밥 달라고? 어 뭐야 어때 동생이랑 같이 하니까 어때 언니랑 같이 하니까 제가 혼자서 잘하더라. 피고할 때 윤승아 깍두기라고 윤승아 맞추면 그 맞춘사람이 아웃된다는거야 아 진짜? 그래서 애들 뒤에 다 이렇게 붙어있었어 아 진짜? 재밌었죠? 아 윤승아 혼자 잘하더라 나보다 응 아! 근데 진짜 잘하더라 혼나서 윤승아 바라보고 있으면 얘 기억스럽게 아! 진짜? 엄마? 엄마? 응? 나 오늘 여기 와줬어 진짜 빨간데? 여기 와줬어 그래? 어떡해 빨리 잘해 봉으로? 이거 원래 피고할때는 맞아 네가 잘 사고 안됐어 아웃됐어? 울지 않았어? 울었어 울었어? 나 오늘 그 여자 사방님 있잖아 그 사방님 응 떼었다 진짜? 왜? 이렇게 쳐다가 손도 잘못해서 이렇게 이걸 대고 그 예쁜 선생님을? 그럼 그 선생님 무슨 일이 아니지? 그 선생님 자세를 알려주시는데 응 내가 자세를 알려주고 뒤를 더 해봤는데 근데 거리게 막 하려 못하고 만약 사방님이 사방님? 아니 여자 사방님이 얘라고 하면은 이렇게 쳤어 진짜? 그런지 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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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거 봐 봐 저거 조초 사오기 안녕? 조초 아니 조촌 조초 조초 사오기 아 아, 아, 아! 아, 래, 마, 김 내일 되겠다, 내일! 내일! 어휴, 시끄러. 인아야, 이제... 아, 나 이제 노란띠, 나 꺼무띠 해도 되겠어. 너무 잘해. 동생을 씻기면 어때? 어? 동생이 이제 씻기면? 쟤가 못 씻은 쟤가 너무 컸어 너 언니랑 같이 씻고 싶지? 응! 싫어! 얘 씻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귀에 물이 한 바구리로 들어가면 아악! 면단 말이야 귀에 물 안 들어가게 해줬는데 아아 못해 난 너 잘 씻기잖아 나 다 씻었단 말이야 나 그렇다고 날 샀려고? 응 와! 왜 그래 나한테 아 그게 스텝스텝이었어? 어! 난 샤샤샤샤샤인 줄 알았는데 샤샤샤샤샤샤 이러게 아 나 그건 줄 알았어 나 진짜 찬다 비켜 응 그러다 맞어 샤탕은 확실히 엄마 먼저 엄마 징구 징구 할 수 있어 하고 이 체스를 하고 이렇게 차는 거 있거든? 응 좋아 이렇게 끝나서 해? 응 대단해 다른 분을 생각해 대단해 CAPTIONS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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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났나 진짜요? 다시 한번 더 띵크를 쓸 수 있어. 진짜요? 네. 야 근데 너 어떻게 하다가 이거 땄어 어? 너 어디 따야지 해봐 아니 나 잘하는데 아니 언니 봐봐 아니 언니 잠깐만 잠깐만 1점 해볼까? 아니 3점 해볼까? 1점 해볼까? 3점 해볼까? 한 번만 가ächая 조금되면 간단하게 ㅎㅎ 여기까지 손해보이는 거 1점 해볼게 야 무슨 하얀끼가 그런 거라는거야 1점 2점 야 너 해봐 그거 해봐 영상 봐도 뿅 태국 밀착! 나 웃겨 오 귀엽게? 이거 맞아? 하하하하하 이거 마크 하는 것 같은데? 준비! 준비 시작 이런 것도 있네 시작! 너 발 찔렸어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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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오늘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? 아이쿠 까먹은거에요? 왜 안와요? 그럼 뭐라고 주춤소기 주춤소기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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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하는거야? 이렇게 하는거야? 야 발이 1차가 돼야지 누가 이렇게 해 누가 이렇게 해 나 촬영이 흔들려 나 저기 이거 뭐야 나 삼각자 필요해 나 손이 흔들려 어우 너무 잘한다 아이쿠 어이쿠 어이쿠 이거 돼야지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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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유를 얘기해 엄마 해결할게 언니가 더 잘하는것 같아서 언니 제발 관자님 말 좀 들어줘 관자님이 뭐라고 그러는데? 착한 사람 때리는 게 아니라 언니가 널 때려? 응 그래 응 언니가 나한테 태권도에 나는 착한 사람이죠 아 태권도를 하면 무도인들은 착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? 내가 보여줄게 스웨이 봐봐 언니 나한테 왜 태권도 해 나는 착한 사람인데 언니가 태권도 하면 어떡했어 나 나쁜 사람 아니라 착한 사람이야 너 딴 게 없어 거짓말하는 거니까 나쁜 사람 진짜야 진짜야 진짜 착한 거 나한테 한 적 있고 어떡해 이모야 망아트리기 싫으니까 빨리 관아 100번 100번 어 그건 나쁜 짓인데? 어 발로 치는 거? 씩씩거리는데? 아구 언니 보지 마 니가 태권도 뛰어서 더 높잖아 아 힛도띠라서 그래 아직 잘 몰라 아 힛도띠라니 너보다? 진정 나 너보다 잘해 언니 그 말 엄청 나쁜거야 왜냐면 내가 울렀거야 아 주웨이가 나보다 잘 말하는 거 엄청 나쁜거야 ㅋㅋㅋㅋ 부끄럽다 아니야 눈 눈 다고 가고 그래 하지마 만지지마 나를 알았어 그걸 도와주는거야 뭘 도와주는거야? 나한테 나 있으면 나 있으면 나 껌두하지마 싫어 내가 왜 다 먹어야지 좀 못해? 좀 버벅거려?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쉽고 무슨 헷갈냐 쉽고 듣고 맛보고 나 즐기진게 못해 딱히 밥을 밥 más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discipl SBS 소문고 일 일 일 일